자! 여러분들 그러면 뭐 이거 아까 야 인삼아 빨리 와! 퀵스 어떻습니까? 아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형 블립을 완전 부드럽고 야 니 친구 트레이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먹자 시켰어? 뭐 뭐 시켰어? 여기 족발 보쌈 특대 야 치킨은 치킨 시켜야지 아니 치킨은 아무도 안 먹는데 이상 피자 피자 아 피자도 시켜? 응 그래? 다 먹을 수 있잖아 그치면 우리 피살대회 우선했으니까 본먹기는 그거 먹고 싶대요 치킨 그러면 피자 원창윤이 다 먹을 거니까 피자랑 다 시키자 피자 치킨까지 시켜요? 왜? 피살대회 우선했으니까 다 먹을 수 있어? 다 먹을 수 있잖아 아 창윤고가 있는데 안 남비 안 남녀 피자 프리킥 아니 시켜 내가 봤을 때 프리킥은 제 개인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아맞아 킥스프리킥 아맞네 이번엔 7289 7289 감사합니다 암상희님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메니저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치킨 한마리 덜 먹으면 하루 더 살거라구요? 아니 근데 그런얘기가 많아요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건강검진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할게요 제가 진짜로 제가 어떤 또 제가 근데 저도 왠지 제가 몸이 안좋을거 같긴해요 진짜 왜냐면 저도 진짜 야식 오지게 처먹고 맨날 먹고 바로 자요 저는 먹고 바로 자면 안되는데 저는 바로 자요 그래 뭐에요 여러분 야 근데 너가 할말은 아니야 저는 근데 약간 남자로 아니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감자랑 티비보다 뭐 먹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침대로 달려가서 일단 그렇게 니은자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여기 일단은 이렇게 등을 기대요 그러면서 슬며시 내려가서 자요 진짜로 야 이삼아 2차 뭐냐 7239 7239 일단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고 하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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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삼아 7189 이삼아 니가 니가 이삼아 이삼아 7289로 했잖아 7289 아 맞네 내가 맞네 아 슬성은 어려워 이삼아 어리버리 좀 까주면 니가 말해 아 둘 다 말할게 니가 말해 지금 내가 말한 줄 알았어 아우 뭘 아 이삼이 아니 좀 그렇잖아 형인데 뭐 형인데 이미 다 해놓고 왜 형이냐 새끼야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 말띵이 나왔던 계정이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자 구당가치가 225 오늘 할게 뭐죠 이거 왜 아 이거 가네 잠깐만 이거 어떤 걸 해야 될까 프로 스카운터 프로 스카운터 프로가 좋지 탑 탑 야 이거 어떤 걸 할까요 말이 많던데 뭐 프로가 탑도 있고 탑도 있고 왜요 프로로 해 탑으로 해 알았어 해 그럼 알았어 나가 나가 29억 대 아니 몰라서 그러고 아니 어디로 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저거 저거 야야 이거 사비아로서 자기가 해도 돼 특정 시점 다 맞춰놨어 내가 다 맞춰놨다고 그냥 바로 하면 돼 형님 어 특정 시점 밑에 그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렇지 이렇게 하고 뭐야 됐네 됐네 29억 됐어 이걸로 갑시다 프로가 좋다고 알아서 해요 자 이제 견습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세요 견습은 아니고 제가 알겠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 탑이 좋을 것 같은데 프로가 좋아요 프로가 좋다고 오케이 프로로 해 그럼 응 프로도 되네 진짜 lou 프로로 합시다 자 정재형이 눌러야 돼 오늘은 어어 정도 정재형이 눌릅시다 자 직접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직접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일말이야 누가 근데 프로가 좋다고 그러냐 진짜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왜그래 아 난 도와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돈이 나올 것 같아 원래가 없네 오 오우! 오우! 와우! 뭘 와야 X댔는데 160억 아니에요? 뭘 와야 지금 X댔는데 X댔잖아 지금 주인분 표정이에요 이게 넥슨 표정이고 만만하지 않지? 이런 표정이구나 한 번 더 하면 돼요 형님 그렇지 그렇지 두 번 해 두 번 해 두 번 해 자 여기서 야 이삼아! 아우 미치겠네 이삼이 부를 때마다 미치겠네 야 이삼아! 유럽 유럽 야 이거 지금 토니가 떠서 망했단 말이야 돈 맞출까? 맞춰요 알아서 해 니가 알아서 특정 씨는 맞추고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도 형 거예요? 친구 건데 그렇게 알아서 해요? 응 알아서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씨 넣어야 돼 이씨 4명 이씨 4명 있어 그니까 아 이씨 4명 사야 되구나 아 비싸 비싸 자 잠시만요 이씨 4명 좀 살게요 이씨 4명 코티뉴 아니 그냥 비싼 걸로 합시다 비싼 걸로 해서 이씨 9억 맞춰야죠 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야 아니 비싸잖아 형 아 네 어이 말이 달러 왜..왜그래 뭐..몰라열 난 자 일단 베라미 그 다음에 이제 샷키링 아니 원리 이렇게 하는거야 토 pren 써도 된다 아니 어리 이렇게 하는거야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굿..굿 텐이야 technology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진짜로 switches 느낌있네 isini 아니 원리 이렇게 하는거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나 둘 셋 넷 이 씨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 그럼 여기서 27억! 아니 이 씨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살 거야 살 거야 아 살 거야! 돈 맞췄잖아요 돈 맞췄어 돈 맞췄잖아요 와 진짜 때리는 줄 알았어 자 좋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요? 좋습니다 이제 후입 받듯이 이렇게 하면은 될 거 같아요 자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오케이 박용호 아 아 그만해 좀 자 자 보생 자 잘 보생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해야 돼 아 하나 사 하나 사 천 원짜리 사 아 네네네네 아 네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정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티양 Alan 한글자막 by 한효주